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올해부터 인턴 전도사로 온라인 교회에서 사역하게 된 이슬기 전도사입니다 함께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많은 성도 분들이 계신데요 주님의 임지 안에 계실 텐데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의 말씀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분들 안에 주님으로 인한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요 복음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마 거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시는 마음은 이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잘 아는 것과 그리고 이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하는 마음입니다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께서는 복음에 관하여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복음서가 말하는 복음이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 구속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지금과 또 영원히 하나의 임재여 가까운 실체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기쁜 소식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영생이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바울사도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와여금 깨어있던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의 십자가 복음은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24시간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지신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가장 깊은 소식인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밤늦게 주님을 찾아온 니구데모와 또 주님과의 대화 그 후반부입니다 앞서서 15절까지 주님께서는 니구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기만 하여도 구원 얻었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바라보면 거듭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16절부터 21절까지는요 거듭난 사람의 삶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마디로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예수로 사는 삶 그 첫걸음 편이다 하는 마음마저 듭니다 21절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원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빛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으로 나온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빛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주님의 빛이 나의 어둠을 다 밝혀내서요 어둠 속에 숨겨두고 감추어두었던 나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빛되신 주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처럼 빛되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처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내 모든 죄가 다 드러나서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빛으로 나아온다라는 것의 다른 의미는요 이제는 주님 앞에서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죄, 어둠 속에 감춰두고 숨겨둘 것 아무것도 없이 다 고백하고 다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을 비방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 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부끄러운 죄입니다 그리고 가장 드러내면 수치스럽고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죽을 수밖에 없던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와 함께 살기 위해 지신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믿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십자가 사랑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이어가지만 빛 가운데 나오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 일에 대해 여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어릴 적부터 신앙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나오는 일은 제게 있어서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혼 가정의 자녀입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자랐는데요 저희 부친께서는 제가 어릴 적에 가정폭력이 아주 심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폭력을 견뎌내지 못하시고 어린 저를 데리고 도망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두 분은 법적으로 완전히 이혼하게 되셨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인 것은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신 겁니다 저 또한 어머니 따라서 신앙 생활을 하고 커서는 신학교에 가고 사역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에 자리 잡은 그 상처 아버지는 나를 버리셨다 아버지는 나를 미워하셨고 우리를 학대하셨다 이 상처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에 아주 큰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저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는 나를 심판하는 아버지 나를 버리실 수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로 잘못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상당히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져 갔습니다 엄청난 죄 가운데 지내면서도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나 정도면 괜찮은 사역자이지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밀한 시간에는 굉장히 음란하였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혈기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사역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신랄하게 정죄하였습니다 문제인 것은 이 상태 이대로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최악인 건 제 부친과 제가 별반 다를 바 없이 가정에서 정말 좋지 않은 모습으로 정말 폭군 같은 죄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하고 나서 교회에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남자랑 결혼했으니까 그럴 만도 하겠다 싶은데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제 아내에게 제가 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보 기도할 때 왜 그렇게 울어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울지 마 당신이 그렇게 울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 사역자는 기도할 때 함부로 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그쳤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소리죠 그런데 그때는요 제 모습, 제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포장된 저를 뚫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두려웠던 겁니다 이렇게 어둠 속에 저를 숨기고 남들을 정죄하는 삶은 지옥과도 같은 삶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아무리 좋은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어도 만족함과 기쁨이 없고 원망과 불평뿐이 없는 정말 지옥과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마음을 힘들게 굴다 보니 제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왔고 이윽고는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이 제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대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둠 속에서 숨어서 남들은 정죄하는 전형적인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둠을 사랑하던 제가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믿게 되면서부터였는데요 저는 제 아내를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달받았습니다 사역을 잠시 중단할 정도로 마음의 병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인생이 끝난 사람처럼 엉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제 옷에 오물을 잔뜩 문치고 와서는 그 옷을 벗어던져 두고 침대에 자포자기한 사람처럼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그날 아침에 제 아내에 이러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새벽매 예배를 마치고 와서 저에게 이러한 기도를 해주었는데요 여보 사랑합니다 여보 끝까지 힘을 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지 끝까지 사랑하세요 저도 그렇게 사랑할게요 당신은 분명히 좋은 주님의 종이 될 거예요 라고 기도해주고는요 아주 작은 원룸방이었는데 저의 얼룩진 옷을 화장실에서 묵묵하게 빨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지만 아내의 기도 소리 다 들었고요 묵묵하게 빨래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 다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저에게 있어서 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오물덩어리 같은 저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과도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끊임없는 사랑과 말씀으로 점점 저는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이윽고 주님이 정말 만나주셔서 빛되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가장 첫 번째 변화는 제가 죄인임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제 아내가 죄인 같았고 사람들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어머니께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제 아내의 첫 번째 변화와였어요 그리고 또한 변화된 한 가지가 빛 가운데 교제가 제 삶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은혜 내려주셔서 마음의 병이 치료되었고 아내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로소는 주님이 완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귀한 사역을 하면서 아내와 밤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면서 예수동행 일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고백과 나눔을 글로 써내려가고 함께 나누며 저희 가정이 정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둠에 머물러 있던 가정이라면 이제는 주님의 환한 빛으로 다 드러나는 정말 복된 가정이 되어진 겁니다 저희 나눔방에 올라왔던 제 아내의 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가정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정말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것을 좋은 모습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저희 가정이 증거입니다 그저 감삼입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첫 설교하는 데에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고백하는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빛 대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일이 진리를 따르는 일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동행 일기를 쓰면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나의 치부가 다 드러내는 것 같아 다시 숨고 싶었던 적도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요 이런 일기를 썼는데요 가정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지 못할 때마다 내가 아닌 상대방을 탓하게 됩니다 아직도 마음이 온전치 않아서 주님 손에 제 모습을 올려드립니다 한마디로 이날 저희 가정에 부부싸움 한 겁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고요 이럴 땐 정말 어둠 속으로 다시 숨고 싶은 심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저와 저희가 붙잡은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두려움이 아니라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하나님이 이슬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1절 말씀 진리를 따르는 이슬기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이슬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여 빛으로 나아올 때 주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을 살리셨습니다 저희 온라인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교회에 등록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께 허락을 구했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이야기일 텐데요 아주 젊은 부부의 남편이십니다 성도님께서는 중동지방에서 박사학위를 위해서 1년 반째 유학 중이신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두 분만 하는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힘이 겹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주변에는 이슬람 사원과 무슬림들 뿐이 없다 보니까 전혀 하나님에 대한 나눔을 하지 못하고 유튜브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형편이셨는데 성도님의 표현에 의하면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눌 수가 없으니까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고 죄에 중독된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울증이 너무나도 심해져서 본인의 삶을 포기하려는 순간들이 수없이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동행 운동과 온라인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셨고 등록해 주게 되신 겁니다 성도님과 줌을 통하여서 신방을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라도 잠시라도 나누게 되니 이젠 정말 살 것 같습니다 아유 제가 주책맞게 너무나도 많이 울었네요 라고 하셨어요 성도님께서 한국에 있을 때 예수동행 얘기를 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번 혼자 적어내리기도 하셨다고 해요 그러나 타국에서 홀로 지내는 삶에 이제는 아이디를 잊어버릴 정도로 예수님과 동행함도 저 머나먼 이야기가 되셨노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성도님이 은혜 가운데 등록하게 되셨고 1대1 양육과 예수동행 일기를 통해서 빛 가운데 나오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고 계십니다 성도님의 일기를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선한목자 교회에서의 1대1 양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과 입술을 허락해 주셔서 부처 깊은 교제를 나눈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나누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찌 저를 이렇게나 많이 사랑해 주시나요 죄악에 시달리고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죄악에 무너지며 살아가는데 이런 죄인인 저를 가까이 하고 싶으셔서 예수동행 일기를 쓰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처음 일기를 쓰려고 자리에 앉았을 때는 너무 쓰기 싫었는데 적어 내려갈수록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숨 쉬며 존재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주님 곁에 붙어 있는 것은 온전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도님의 고백처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빛으로 나아오는 일은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둠 속에 머물러 있고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일은 지금은 쉬운 길 같지만 사실은 그 길이 내 영혼이 죽는 길입니다 빛으로 나아오고 빛 가운데 교제하는 일은 어려운 일처럼 보여지고 두렵게 여겨지게 만들지만 사실은 그 길이 우리 영혼이 예수님으로 사는 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빛으로 나오십시오 주님과 빛 가운데 교제하며 그 빛으로 쓴 동행일기를 나누는 일은 날마다 주님과의 사랑을 확인하는 길입니다 소망하기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공동체마다 빛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 동행운동이 충만히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1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는 죄와 정제감에서 벗어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살기 위해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 제목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를 그를 믿는 내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하신 주님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와 정제감에 휩싸여 있든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살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가 온전히 끊어지게 하는 역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마다 주님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을 온전히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글로 쓰여진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정말 나를 위하여서 사셨고 정말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나의 인도하소서 21절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는데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믿고 빛 대신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빛 가운데 교제가 모든 공동체마다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있어서 주저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이 길이 사는 길임을 믿고 이제는 정말 이 길이 기쁜 길임을 믿고 모든 공동체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 빛 가운데 교제하는 일이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가 온전히 믿고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빛 가운데 교제가 모든 공동체마다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제 더 이상은 이 어둠 속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나오는 일이 우리에게 복된 일임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오직 주님 안에서 빛 대신 주님과 교제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운동이 각 공동체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속해에서 모든 공동체마다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리아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 가운데 그 공동체에서 풍성이 이루시는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 할렐리아 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두팔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며 빛 가운데 교제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 우리 안에 풍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역사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역사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역사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리아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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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을 깨달아 이 길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깨달아 이 길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깨달아